정말 맛있는 국밥 오! 국밥! 오! 국밥! 오! 국밥! 오! 국밥! 오! 너무 비교된다 오늘 점심복불복은 우리 있는 장소도 장소니까 백지스타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백지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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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벌전투 조선이가 설명 좀 해주시죠 황산벌전투가 전라도랑 그거 아니에요? 영화를 봐 네 거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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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실해보자! 거실해보자! 또가? 시기? 우리! 우리 첩자 아닌데! 뒤에 보이는 집이 개백장군의 집을 재현하는 곳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2013 황산벌전투 2013 황산벌전투 오! 갑자기 황산벌전투 상대삼 대결이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상대팀 왕의 수염을 떼면 됩니다 잡아가지고요 이거 실패치겠는데? 번들은 수염을 뜯기게 되는 탈락입니다 오! 3대3 신라팀이네 근데 3대3이면 또 뭐야? 한명은 또 없잖아요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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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거면 깍두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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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는 좋은 것도 아니고 제일 머리가 네모난 사람을 깍두기를 치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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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 잡동이 아닌가? 오! 이걸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여기 깍두기도 있어요? 아 이거 왕동의 수염이랑 부원이랑 따뜻히 말해야 되는데 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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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핥힌거리잖아요 그러면 하다 가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는 최악의 저는 형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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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종민이 깍두기 하하하하 종민이 깍두기 야 든든하다 이렇게 하면 정말 꼬리금탕 먹을 거 같아요 여기는 백제 이 꼬부랑 백제가 좋겠다 시작 백제 백제 아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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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제 있을 것 진영 진짜 재수 없는 것 같아. 감히! 너만이라도 와야겠다.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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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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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이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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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말이 C가 됐어 태연아! 아니 막 하면 안 돼요 이거! 야 이거나 팔아야지 C나나 깍두기나! 주먹밥 먹어야 돼. 머리가 있잖아요. 글자가 또 보여요. 망했어. 망했어. 양쾌 왕에게는 흰 수건을 한 장씩 드릴 거에요. 수건의 용도는 휴전에 필요합니다. 휴전? 휴전? 잠시! 그러면 휴전 장소로 모여서 설마 그 장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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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